남들이 하는 일은 좀 편하고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왠지 괜히 더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세상에 그리 쉬운 일은 없는데도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요. 오늘 밤 들려 드릴 옛 이야기는 농사일이 힘들어 세상 편해 보이는 글공부를 시작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랍니다. 주인공은 그토록 원하던 글공부를 잘 하였을까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쉬운 일을 찾기보다는 힘들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똘보기의 글공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에게는 똘보기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농사꾼 아버지는 부지런한 반면 아들 똘보기는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어요.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지요. 똘보기가 벌써 해가 중천이다.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니 어서 서둘러라. 그런데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이 입을 오리처럼 쑥 내밀고는 툴툴 거리는 거예요. 아부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너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공부나 할래요. 예기 이 녀석이 니 녀석이 무슨 글공부야. 걔난 빙게 대지 말고 어서 가자꾸나.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지요.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똘보기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접만 피웠어요. 심심한데 호두기나 만들어볼까? 똘보기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두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풀기 시작했지요. 그 뿐이 아니었어요. 히히 저기 점순이가 있잖아. 놀려줘야지. 똘보기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나무를 캐고 있는 점순이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냅다 새 총을 쏘았어요. 에그그 똘보기 너 가만 안 둘 테야. 놀란 점순이가 울상이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도 새 총을 맞을까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똘보기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똘보가 장난 그만하고 쟁이질 좀 하렴 무나. 에이 일하기 싫은데. 똘보기는 군뱅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지요.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이질을 하니 박고랑이 삐뚤빼뚤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가라도 이거보단 낫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쥐어 박았지요. 다음날에도 똘보기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는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거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전을 피우면 안이 된다. 우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안 해도 되다니. 똘보기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요.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버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지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어요. 하늘 전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발이야. 아이고 머리야. 꽃 끼 낸 통버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했지요. 꿇어 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어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만 하품이 나오지 뭐예요. 똘보기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겠다. 똘보기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둘에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걷고 뛰고 정말 쉰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똘보기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 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지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요. 우리는 보리밥에 나무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 똘보기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래, 난 글 공부보다는 농사 짓는 게 더 좋아. 똘보기는 통버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지요. 아,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라. 똘보기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음, 양긋하기도 해라. 코를 벌릉벌릉거리며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우 하고 내뱉었어요. 우와,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 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걍중걍중 뛰어오는 똘보기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버지, 다시는 글 공부한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들에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 안 돼. 농사일이 실증나면 또 글 공부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거라.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똘보기는 이제 글 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 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이지를 시작했어요. 이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지요. 가끔 가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똘보기가 하는 말이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버선 신고 가끈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떵떵 으름장을 놓았대요. 소년과 어머니 아주 먼 옛날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부모가 늙으면 산에 버려야 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소년은 이국리 저국리를 하였어요. 어느 날 소년은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불편하셔도 참고 이곳에 숨어 계세요. 그 뒤 날마다 소년은 어머니가 계신 동굴로 음식을 날랐어요.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쪼그리고 앉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소년의 마음은 큰 슬픔으로 차올랐지요. 오늘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조기를 사다드리자. 소년은 나무를 판 돈을 지고 장으로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러게 말일세. 구멍이 구불구불 뚫린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깰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더 어려워.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와 아래를 어떻게 구별하지? 마지막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크기가 똑같은 암소 두 마리 중에서 어미와 새끼를 가려내라는 건데 누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겠어요? 모여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소년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글쎄, 중국 사신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라고 가져왔단다. 만약 못 풀면 귀한 물건들을 중국으로 잔뜩 보내야 한다는구나.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조기를 구워 남의 눈에 띌세라 살금살금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늙은 어머니는 소년을 반겨 맞았어요. 얼굴 색이 안 좋은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로구나. 아, 아니에요. 소년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내 눈은 못 속인다. 어서 말해보렴구나. 할 수 없이 소년은 장터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답니다.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구나. 어머니는 소년의 귀 속에 소곤소곤 무언가를 열심히 말해주었어요. 소년은 그 길로 헐레벌떡 대골로 달려가서 임금님에게 아래였지요. 제가 중국 사신인의 문제를 다 풀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어요. 네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그때 중국 사신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지요. 어린 꼬마 주제에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단 말이냐.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고 보시지요. 그러자 중국 사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소년에게 말했어요. 흠, 그렇다면 꼬마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거라. 먼저 소년은 개미 한 마리를 잡아 개미 허리에 실의 한 끝을 메었어요. 그러고는 구슬의 반대쪽 구멍에 꿀을 발랐지요. 개미는 실을 맨 채 꿀 냄새를 따라 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 반대쪽 구멍으로 기어나왔어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임금님과 신하들이 손뼉을 쳤어요. 중국 사신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소년은 빙긋 웃더니 나무를 물에 띄었어요. 그러자 한쪽이 물에 잠겼어요. 자, 보십시오. 물에 잠기는 쪽이 밑동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도 손쉽게 풀었지요.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해 소년은 가지고 간 싱싱한 풀을 두 암소 앞에 놓았어요. 한 암소가 먼저 풀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동안 다른 암소는 가만히 서 있기만 했지요. 자, 보십시오. 나중에 먹는 이 암소가 바로 어미입니다. 짐승도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사람과 똑같으니까요. 임금님은 중국 사신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보시오쏘.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총명한 소년이 많다오. 자, 그러니 어서 물러가시오. 네 덕분에 나라의 걱정거리를 말끔히 해결하였구나. 그 상으로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은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어요. 이 문제를 푼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니라 저의 늙으신 어머니이십니다. 참아버릴 수가 없어서 산속에 모셔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지혜로운 어머니의 효성스런 자식이라. 그래, 앞으로 이 나라에 부모를 버리는 나쁜 풍습을 당장 없애도록 하겠다. 그 뒤로 백성들은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선비는 하는 일 없이 노는 걸 무척 좋아했지요. 선비는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해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답니다. 선비가 시장 구경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재미있게 구경을 하다 보니 슬슬 배가 고파왔지요. 어디 가서 요기를 좀 해야겠는데? 선비는 주머니에 엽전 한 푼 없으면서 무작정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갔답니다. 주막집 주인은 마침 두부를 만들어 담고 있었어요. 머금직스러운 두부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요. 선비는 군침을 꼴깍 삼키며 주인의 눈치를 슬쩍 보았어요. 선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선비를 맞아주었어요. 선님 무엇을 드릴까요? 주인의 물음에 선비는 두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두부가 참 맛있어 보이는구려. 금방 만들어서 보들보들 따끈따끈 맛이 그만이에요. 이거 좀 드릴까요? 주인이 두부를 담으려고 주걱을 들자 선비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안 되겠소? 그 순간 주인의 얼굴이 쌀쌀맞게 변했어요. 뭐라구요? 외상으로는 안 파니? 딴 데 가서 알아봐요. 선비는 기분이 상했지만 너무 배가 고파 다시 사정해 보았어요. 아 그러지 말고 두부 한몸만 주시오. 돈은 꼭 갚으리다. 선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자꾸 났어요. 주인은 한심하다는 듯 선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휴 모양새를 보니 돈 받기는 틀린 것 같구먼. 주인은 누덕누덕 기운 옷에 찌그러진 갓, 떨어진 신발. 도무지 돈을 갚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지요. 주인은 더욱 쌀쌀 맞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절대 외상으로는 안 판다오. 그것은 이 동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뒷마당의 돼지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만 가보세요. 선비는 슬그머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인심 한 번 고약하네. 그깟 두부 한모 가지고. 그러자 주인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요. 그깟 두부라고요? 두부 한모를 만들려면 나를 열 동이나 흘려야 한다고요.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 주제에 외상이라니. 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는다 잔소. 선비는 다시 사정을 해보았어요. 손님은 얻어먹는 것이 이 일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돈 받고 파는 게 이 일이에요. 주인은 선비 앞에서 앞치마를 탁탁 털고는 부엌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할 말을 잃은 선비는 고픈 배를 움켜쥐었지요. 그러고는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고소한 두부 냄새가 콧구멍으로 솔솔 풍겨왔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먹고 싶어라. 선비의 뱃속에서는 자꾸자꾸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얼마 뒤 뒷마당 쪽에서 꼴꼴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빨리 따라와.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가 코를 실룩거리며 몰려들었어요. 꿀꿀꿀 아가들아. 여기 맛있는 두부가 있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들을 데리고 두부 그릇 쪽으로 갔어요. 선비는 돼지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꿀꿀꿀 아가들아. 많이 먹어라. 오늘은 재수가 좋구나. 엄마 아주 맛있어요. 꿀꿀꿀. 돼지들은 두부를 정신없이 먹어댔어요. 선비는 돼지들이 두부 먹는 것을 부러운 듯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선비의 배에서는 여전히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목구멍으로는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었고요. 차라리 내가 저 돼지였으면 좋겠구나. 맛있는 두부를 실컷 먹을 수 있을 테니. 선비의 마음도 모르는 돼지들은 순식간에 두부를 다 먹어 치웠어요. 엄마, 이 두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통통하게 살찌면 주인 아주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그때 물을 길어오던 주인이 이 광경을 보았어요. 아니, 이놈들아.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주인은 허둥지둥 달려와 돼지들을 쫓으며 소리쳤어요. 어서 비키지 못해, 이 못된 돼지들아. 아이고, 내 두부. 아이고, 아까워라.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돼지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꿀꿀꿀, 아가들아. 어서 도망가자. 이 두부는 우리 것이 아니었나 봐. 돼지들은 손살같이 뒷마당으로 달아나버렸어요. 주인은 처마 밑에 앉아있는 선비에게 눈을 흘기며 화풀이를 했어요. 돼지들이 두부를 다 먹어 치우도록 그냥 보고만 계셨어? 그러자 선비는 비아냥대며 대답했어요. 아까 아주머니가 그러지 않았어? 외상을 안 하는 것은 이 집 돼지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나는 돼지들도 미리 돈을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뭐요. 선비의 말을 들은 주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답니다. 사또와 산딸기 옛날 옛적 어느 고울에 심술 굳은 사또가 있었답니다. 사또는 어찌나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지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어요. 예바라 이방. 올해는 세금을 더 걷도록 하여라. 지난 여름 가뭄으로 굶어 죽은 백성들이 많은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이방이 조심조심 말을 꺼냈어요. 사또, 오히려 세금을 내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또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 시끄럽구나. 너는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 마음씨 착한 이방은 늘 백성들을 걱정하였어요. 양식이 없어 굶는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먹을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니 사또가 이방을 곱게 볼 리가 없었답니다. 사또는 이방이 눈에 가시 같았어요. 흠... 저 이방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쫓아야겠어. 옳지. 좋은 수가 생각났구나. 사또는 이방을 불렀어요.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이방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지금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었거든요. 사또 조금만 참으시옵소서 내년 여름이 되면 제가 듬뿍 따다드리겠사옵니다. 지금 당장 따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릴 테니 그리 알거라. 사또는 호령을 하였어요.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를 어디서 구하지? 걱정을 하던 이방은 그만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지요. 아버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이방의 아들이 물었어요. 이방은 자초지정을 털어놓았지요. 산딸기를 따오지 않으면 사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방은 사또가 무슨 심술을 부릴지 몰라 속이 바짝바짝 탔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버님, 아무 걱정 마십시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이방의 아들은 그 길로 사또를 찾아갔답니다.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흠, 이방이 아프다고? 깨병을 부리는구나. 그래, 산딸기는 가져왔느냐? 사또가 심술 그진 얼굴로 물었어요. 산딸기는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네 아비에게 아주아주 커다란 벌을 내릴 것이다. 사또는 뒤룩뒤룩 눈알을 굴리며 이방의 아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버지는 산딸기를 따러갔다가 그만 독사에게 물리셨습니다. 허허, 이 녀석 봐라. 한겨울에 독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어이없다는 듯 꾸짖었지요. 이방의 아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하게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독사가 없지요. 사또가 거들먹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없습니다. 이방의 아들이 사또의 얼굴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 그,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다. 사또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더듬거렸어요. 그 뒤로 사또는 다시는 심수를 부리지 않았답니다. 돈자루, 떡자루 옛날하고도 더 오랜 옛날 돈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구두새였던 부자는 돈 모으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요. 커다란 자루에 돈을 넣어두고 허구한 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입만 열면 돈, 돈 눈만 뜨면 돈자루, 내 돈자루 행여 누가 훔쳐갈세라 잘 때도 꼭 돈자루를 베고 잤답니다. 자나깨나 돈밖에 몰랐지요. 부자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야단이었어요. 글쎄, 머슴이 먹는 밥도 아까워서 밥 대신 떡을 주었지 뭐예요? 떡이 밥보다 더 맛있다고요? 떡도 떡 나름이지 고소한 콩콩물을 묻힌 쫀득쫀득한 인절미라면 또 몰라요. 물론 꿀물이 잘잘 흐르는 꿀떡도 아니었어요. 먹다 남은 강냉이 가루로 만든 떡이었거든요. 그것을 또 많이나 주었겠어요? 한 끼에 하나씩 하루에 딱 세 개만 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하는 날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대요. 아이고, 배고파. 하늘이 돈 다 돌아. 뭐? 돈? 방금 돈이라고 했더냐? 돈이 어디 있는지 냉큼 말해라. 부자는 정말이지 돈밖에 몰랐어요. 머슴이 줄임배를 움켜지며 휘청휘청거려도 부자 얘기에는 돈이라는 말만 들렸다니까요. 어허, 이게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엽전처럼 생긴 사기그릇 깨어진 조각이 굴러가기만 해도 그것을 주워들고 요리조리 살폈지요. 들리는 것도 돈, 보이는 것도 돈, 모두 돈으로만 생각되었어요. 반면에 머슴은 늘 배가 고팠지요. 하루 세 끼를 강냉이떡으로 떼웠으니 그럴 수밖에요. 김서방 내 마누라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구먼. 떡, 떡이라고요? 머슴은 자다가도 떡이란 말만 들으면 벌떡 일어날 정도였어요. 떡, 떡을, 떡, 떡을 바람에 마른 새 똥 굴러가는 소리에도 떡인 줄 알고 이리저리 살폈지요. 들리는 것도 떡, 보이는 것도 떡, 모두 떡으로 생각되었어요. 부자가 돈을 모으는 것처럼 머슴은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요. 떡에서 떨어진 떡 부스러기 하나라도 볕에 잘 말려 자루에 넣어두었어요. 그러고는 눈만 뜨면 떡 자루를 들여다보았지요. 누가 훔쳐갈까 봐 잘 때도 끼고 잤다니까요. 돈 한 푼, 두 푼 늘어나는 것을 보는 부자의 표정이나 떡 부스러기 하나둘 많아질 때의 머슴 표정이 또 같았어요. 부자는 떡 부스러기를 모으는 머슴을 보고 멍석이 들썩거릴 만큼 비웃었어요. 하하하하하하, 그까 떡 부스러기 모아서 뭐 예쓰겠다고? 하지만 머슴은 행여 빼앗길 새라 떡 자루를 뒤로 감추었답니다. 자루를 가득 채운 들 한 푼 어치나 되겠느냐? 가져가라고 사정해도 안 가져간다. 부자는 머슴이 한심스러운 듯 비아냥거렸어요.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무슨 소리로 구박을 해도 계속해서 떡 부스러기를 모았지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어느새 머슴의 떡 부스러기도 한 자루 가득 되었답니다. 그해 여름은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몇 날 며칠을 계속 비가 내렸지요.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도 아니고 살포시 내리는 색시비도 아니었어요. 장대처럼 굵고 거센 장대비가 쫙쫙 내렸답니다. 처음에는 해마다 이맘때면 내리는 비련이 생각했지요. 그런데 많이 와도 이만저만 오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 이 구멍이라도 뿡 뚫렸나 보구먼.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먹기를 기다렸지요. 비는 한 달 하고도 이래가 지나도록 계속 퍼부었어요. 논밭이 물에 잠기더니 길과 집까지 잠기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러다 물에 빠져 죽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일 귀한 것을 짊어지고 산 꼭대기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부자와 머슴도 사람들을 따라 산 꼭대기로 피난을 갔어요. 당연히 부자는 돈자루를, 머슴은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겠지요. 저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아, 무수잘데기 없는 떡부스러기를 저리 끙끙대고 가져가다니. 부자는 머슴을 보고 혀를 찼어요. 그러나 머슴은 부자가 그러거나 말거나 떡자루를 짊어지고 갔지요. 산 꼭대기에 도착하자 부자는 바위 밑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돈자루를 꼭 껴안고 말이에요. 머슴도 부자 뒤쪽에 떡자루를 끼고 앉았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비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사흘, 나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당장 먹을 게 급해졌지요. 그런데 머슴은 아무 걱정이 없었답니다. 가지고 온 떡자루에서 떡부스러기를 한 줌씩 한 줌씩 꺼내 먹었거든요. 머슴이 맛있게 떡부스러기를 먹자 부자는 점점 더 배가 고파졌어요. 하지만 먹을 게 있어야지요. 돈자루에서 돈을 꺼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꼬르륵 꼬르륵 부자의 뱃속에서는 계속 요란하게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배고파. 눈앞이 빙빙 도는구나. 떡부스러기라도 조금 달라고 할까? 아이고 아니지. 양변 체면에 그럴 수는 없지. 암묵고 말고. 부자는 어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닷새가 지나도 비가 그칠 생각을 않는 거예요. 머슴이 떡자루에서 떡부스러기를 꺼내 먹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보게. 우리도 좀 줄 수 있겠나? 그럼요. 하지만 많이는 못 주니 그리들 아세요.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아무도 모르니. 머슴은 제법 인심을 쓰며 한 줌씩 나눠주었어요. 떡부스러기가 이렇게 맛있었나? 꿀맛이야 꿀맛. 사람들은 왁자찌꺼을 하며 떡부스러기를 맛있게 먹었지요. 워낙 잘 말려서 그런지 뱃속에 들어가니 퉁퉁 불어서 속이 아주 든든하구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마치 부자를 약올리는 듯 했어요. 그 자네 주인은 그 배도 안 고픈가 봐. 어휴 돈자루만 들여다봐도 배가 부를 텐데요 뭐. 하긴 그렇겠구먼. 머슴이랑 마을 사람들은 부자를 두고 쑥떡쑥떡 쑥떡쑥떡 입방아까지 찌었어요. 떡자루를 꼭 끼고 자게나. 맞아. 이럴 때는 그 돈자루 도둑은 없어도 떡자루 도둑은 입기 마련이라네. 사람들은 부자의 돈자루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말했지요. 머슴이 떡부스러기를 자루에서 꺼내면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어요. 행여 주인이라고 조금 줄까 싶었던 거지요. 그러나 머슴은 떡부스러기를 자기 입속에 쏙 집어넣지 뭐예요. 부자는 침을 꼴깍 꼴깍 삼키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지 결국 웃음을 해실해실 흘리며 머슴에게 말했답니다. 나도 그 한 줌만 타오. 그랬더니만 머슴이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양반 나리들도 이런 걸 다 잡수십니까? 이런 건 전한 것들이나 먹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는 혼자만 냠냠 먹는 거예요. 아유, 양반이라고 그 뭐 먹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다오. 양반이 나긋나긋 부드럽게 말하는데도 머슴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아, 내 돈 그 다섯 푼을 주마. 떡부스러기 한 줌에 다섯 푼이나 준다는데도 머슴은 끄떡도 안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적어서 그러는 게로구나. 얘 다 한 양이다. 그래도 머슴은 줄 생각을 안치 뭐예요. 아이고, 떡부스러기 한 줌에 돈이 한 양이면 어디 적은 돈이더냐? 한 양 가치도 없는 이런 것을 뭐하러 잡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그 열 양 줄 테니 한 줌만 다오. 머슴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좋다, 좋아. 그 오십 양을 주마. 넌 한마지기 값 시렸다. 아, 백 양? 천냥? 천냥을 준 데도 싫다는 데는 방법이 없었지요. 부자는 하루를 더 쫄쫄 굶었어요. 다음날 부자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뒤틀리고 하늘이 노을에 지더니 눈앞에 헛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슴은 입맛까지 쩝쩝 타시며 떡부스러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지요. 부자는 돈자루를 들고 비척비척하며 머슴에게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돈자루를 머슴에게 턱 안겨주며 사정했지요. 이보게, 이 돈자루를 몽땅 줄 테니 제발 떡부스러기 한 줌만 주게. 그제야 머슴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떡부스러기를 한 줌 집어주었어요. 아이고, 고맙네. 아이고, 고마워. 부자는 허겁지겁 떡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웠지요. 그런데 잠시 후, 얄밉게도 비는 뚝 그쳤고 물도 빠지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산을 내려갔어요. 물론 머슴은 돈자루를 짊어지고 부자는 빈손으로 내려갔지요. 부자는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돈자루를 한 푼 어지도 안된다며 우습게 여겼던 떡부스러기 한 줌과 바꿨으니 말이에요. 그 후로 부자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대요. 신기한 도깨비 감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언제나 가난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휴, 힘들어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가난한 건 똑같으니 일할 맛이 안 생겨. 대장장이는 일을 하는 내내 투덜거리며 불평을 했어요. 그때 마침 도깨비가 저 나무 위에서 대장장이를 내려다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지요. 대장장이는 계속 투덜두덜 신세 타령을 하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한심한 생각뿐이었어요. 불평만 하니 일이 잘 될 리도 없었지요. 그나마 쇠망치로 두들기고 있던 호미도 모양이 자꾸 삐뚤어지기만 했어요. 이놈의 쇠망치가 이젠 말도 안 듣네. 대장장이는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쇠망치를 바닥에 냅다 던졌어요. 왜 쇠도 없는 쇠망치에 화풀이를 하고 끌어우? 갑자기 대장장이 앞에 도깨비가 나타나 말했어요. 남이야 뭐라든 무슨 참견이오? 대장장이는 무심결에 대꾸를 해놓고는 뒤늦게 도깨비라는 것을 깨닫고 뒤로 벌렁 자빠졌어요. 아이고 대장장이 살려! 호들갑 떨기는 안 잡아먹을 테니 안심하게나. 하지만 대장장이는 안절부절못하며 어쩔 줄 몰라했어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대장장이가 물었지요. 그런데 도깨비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소? 아저씨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왔지. 투덜거리지만 말고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오. 아 소원이야 많지요. 무엇보다 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수는 없을까요? 대장장이는 하루종일 뜨거운 불앞에서 홈이면 난 만드는 일이 너무 힘이 든다며 주절주절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하더니 들고 있던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며 감투 하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갓을 쓰고 다니게 그러면 그 자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야. 도깨비는 들고 있던 감투를 대장장이에게 씌워주고는 휑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대장장이는 어리둥절해하며 감투를 만져보았어요. 대체 이 감투가 어떻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야? 대장장이는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감투가 돈을 주나 폐를 부르게 해주나 마침 대장장이의 아내가 대장장이를 찾으러 왔어요. 아니 이 양반이 일을 하다 말고 어디를 갔나? 대장장이의 아내는 주위를 휙휙 두리번거렸어요. 아나 여기 있잖소. 할망구가 이제 눈이 멀었나? 애구머니나 아무도 없는데 말소리가 다 나네. 대장장이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래도 내가 정말 안 보인단 말이오? 하지만 아내는 눈만 끈뻑거릴 뿐이었어요. 대장장이는 너무 답답해 감투를 벗으며 얼굴을 확 내밀었지요. 설마 그 이젠 보이겠지?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 언제 왔수? 그 순간 대장장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헤헤헤 이제 알았다. 이 도깨비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로구나. 대장장이는 얼른 감투를 아내의 머리에 씌워보았어요. 그러자 아내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럼 그렇지. 이건 도깨비 감툴가 분명하구나. 대장장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아휴 이 양반이 뭘 잘못 드셨나? 왜 여자에게 감투를 씌우고 난리예요? 대장장이의 아내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방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도깨비 감툴 쓰고 한번 나가볼까? 대장장이는 생각만 해도 낄낄 웃음이 나왔지요. 수다쟁이 아내가 알면 금방 소문이 나겠지. 대장장이는 도깨비 감툴의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잠깐 장터에 나갔다 오겠소. 대장장이가 감투를 들고 집을 나서자 아내가 쫓아 나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이 일은 하지 않고 장터에는 왜 가신대요? 잠자코 있게나 좋은 일이 생길게야. 대장장이는 장터에 가는 길에 잔칫집부터 들렀어요. 먼저 배부터 채우고 가야겠다. 감투를 쓴 대장장이는 상 위에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었어요. 대장장이는 배가 부르자 슬슬 따분해졌지요. 그래서 옆에 앉은 양반의 머리를 한 대 지어박았어요. 아니, 왜 남의 머리를 지어박고 난리야? 머리를 얻어 맞은 양반이 옆 사람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이거 재밌는걸? 대장장이의 장난 때문에 잔칫집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대장장이는 얼른 장터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이제 나는 부자다. 장사꾼들은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이고, 훔치는 일도 힘이 드는구나. 좀 쉬어야겠다. 대장장이는 길 한구석의 모닥불 옆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면서 불똥이 날아들었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불똥이 감투에 구멍을 내버렸지 뭐예요. 에이, 재수없게 이놈의 불똥이 감투에 날아들게 뭐람. 집으로 돌아온 대장장이는 아내에게 갓을 꿰매라고 말했어요. 대장장이의 아내는 갓을 꿰매며 중얼거렸어요. 어휴, 참! 다 찌그러지고 구멍 뚫린 감투가 뭐가 그리 좋다고 하루종일 보물단지처럼 가지고 다니나 몰라. 대장장이의 아내는 구멍난 갓을 검정실로 촘촘히 꿰매어 놓았어요. 여기 있수! 제발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이나 좀 해요. 대장장이는 아내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날이 밝자마자 장토로 달려갔어요. 대장장이는 주막에 들러 술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술이나 한잔 얻어 마실까? 대장장이는 술상에 있는 술잔을 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니, 누가 내 술을 훔쳐 마시고 있잖아. 사람들은 술잔이 저절로 비어지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까만 점 하나가 공중에서 어른거렸어요. 아니, 저 처음 좀 보게. 까만 점 하나가 술을 마시고 있잖아. 얼른 도망가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먼. 대장장이는 재빨리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까만 점이 둥실둥실 떠갔어요. 저저 술도둑을 잡아라!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왔지요. 놀란 대장장이는 허둥지둥 넘어지고 구르며 도망을 쳤지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대장장이는 겁이 덜컹 났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대장장이가 아궁이의 감투를 던져버렸지요. 이 감투하나 믿고 나쁜 짓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힘은 들어도 대장장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겠구먼.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대장장이는 그 뒤로 더욱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장하와 홍련 이야기 조선시대 세종 임금 때 평안북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배무룡은 좌수라는 벼슬을 지녔기 때문에 배좌수라고도 불리었지요. 배좌수는 아내인 장시 부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었어요. 바로 장하와 홍련이었어요. 장하와 홍련은 배씨 부부가 나이 들어 얻은 귀한 자식이었어요. 두 딸은 아름답고 청명한데다가 마음씨까지 착해 많은 귀여움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시 부인이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아무 효염이 없었어요. 장하와 홍련이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결국 장시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배좌수는 혼자서 두 딸을 키우며 살았어요. 하루는 집안 어른이 배좌수에게 말했어요. 남자 혼자 어떻게 두 딸을 키우겠나 다시 결혼을 하도록 하게 자네는 대애를 이을 아들도 낳아야 하지 않겠나. 배좌수는 집안 어른의 뜻을 쫓아 허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허씨는 아주 못생긴 여자였어요. 눈은 퉁방울처럼 붉어졌고 코는 술병처럼 생겼고 입은 꼭 맥이 잎 같았어요. 게다가 키는 얼마나 큰지 장승만 하고 목소리는 이리가 오는 소리 같았지요. 허씨 부인은 마음씨도 고약했어요. 배좌수가 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잔뜩 심술이 나서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어요. 허씨 부인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배좌수에게 늘 뽐내며 말했어요. 나는 배씨 집안의 포배예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게 했잖아요. 아들들은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우락부락 못생긴 데다가 마음씨 또한 고약했지요. 그래서 장아와 홍련에게 못된 짓만 골라했어요. 배좌수는 티나는 대로 두 딸을 사랑빵으로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정답게 나누었어요. 방 안에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깔깔깔 새어나올 때마다 허씨 부인은 샘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장아와 홍련을 집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쫓아내야지. 배좌수가 집을 비운 어느 날 허씨 부인은 괜한 트집을 잡아 장아를 집에서 쫓아 냈어요. 억울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듣기 싫다.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언니를 용서해 주세요. 홍련이 엉엉 울면서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장아를 쫓아낸 허씨 부인은 무서운 흉계를 꾸몄어요. 큰아들 장세를 불러 이렇게 속삭였지요. 장세야 장화디를 쫓아가거라. 장화는 산너머에 있는 외갓집으로 떠났으니 연못 있는 데까지 따라가서 장화를 연못 속에 밀어넣어라. 알았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허씨 부인과 장세는 마주보고 히히히 웃었어요. 장세는 장화의 뒤를 금방 쫓았어요. 장화는 장세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장세야 니가 여긴 어쩐 일이니? 누이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미안하지만 저 세상으로 가줘야겠어. 장세는 장화를 연못 속에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어흥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장세를 덥썩 물고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홍련은 슬픔에 잠겼어요. 언니는 지금 외갓집에 도착했을까? 허 불쌍한 언니. 홍련은 언니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장화가 나타나 흐느끼며 말했어요. 홍련아 나는 억울하게 죽었어. 장세가 나를 밀어 연못에 빠뜨렸단다. 잠에서 깬 홍련은 연못을 찾아갔어요. 홍련은 언니를 부르며 슬피 울다가 연못 속에 몸을 던지고 말았답니다. 장화와 홍련이 죽고 나서 철산 고울에서는 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철산 고울에 부사로 오는 사람마다 그날 밤을 못 넘기고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근심에 잠겼어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정말 큰일이구나. 그때 한신하가 임금님께 말했어요. 정시성의 동우라는 사람이 철산부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니 보내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은 정동우를 철산부사로 임명했어요. 정부사는 철산 고울에 도착하여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정부사는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찬 바람이 휘익 불더니 흰옷을 입은 여자 두 명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나타났어요. 정부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너, 너희들은 누구냐? 저희들은 배 좌수의 딸인 장하와 홍련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저희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부사님들은 모두 놀라 돌아가셨습니다. 장하와 홍련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정부사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알겠다.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보아라. 다음날 정부사는 당장 허씨 부인을 잡아들여 죄를 묻고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연못에서 장하와 홍련을 찾아 고의 묻어주었어요. 얼마 뒤 새 부인을 얻은 배 좌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장하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뒤 배 좌수는 새 부인에게서 쌍둥이 딸을 얻었어요. 배 좌수는 두 딸에게 장하와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두 딸은 어여쁘게 자라 훌륭한 남편을 얻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날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았는데 선비는 하루종일 책만 읽었어요. 밥 해먹은 지가 어찌나 오래됐는지 솥단지에는 거미줄이 죽죽 쳐져 있고 살똑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어요. 보다 못한 이웃 사람들이 선비 부부를 찾아왔어요. 이 배틀을 빌려줄 테니 배라도 짜서 갖다 팔아봐요.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굶어 죽어요. 부인은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배를 짜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부인이 선비에게 배 한 피를 내밀었어요. 여보, 장에 가서 배를 팔아 쌀 좀 사오세요. 그렇게 해서 선비는 난생 처음 돈을 벌러 장에 나갔어요. 선비는 구석진 자리에 배를 펼쳐놓고 모으기만 한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배, 배 사세요? 즐기고 좋은 배요? 아흠, 이거야 원. 선비 체면에. 다행히도 솜씨 좋은 부인이 짠 배는 순식간에 팔렸어요. 선비는 손안에 돈을 보니 신바람이 났어요. 아휴, 내가 돈을 다 벌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선비는 누가 돈을 채각이라도 할까봐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어요. 그러고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이 돈으로 무얼 살거나 책을 살거나 아니 아니지 쌀도 사고 떡도 사고 부인이랑 어슨더슨 사이좋게 먹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거지 할아버지가 꾀재재한 주름진 손을 내밀었어요. 한 푼만 주소, 한 푼만 주소. 배고파 죽겄소, 한 푼만 주소. 사람들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씩 했어요. 왜 귀를 막고 섰어요. 저리 좀 비켜요. 택택, 웬 거지 영감 되기래. 한 푼만 주소. 선비도 두 눈 질끈 감고 돌아서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또 배를 짜다 팔면 되지. 선비는 배를 팔아 번 돈을 모두 할아버지에게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고맙다며 선비에게 점깨를 일러주었어요. 착한 선비, 점깨를 꼭 기억하시게. 위험하면 가지 마라. 무서우면 춤을 춰라.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려니 실망할 부인이 떠올랐어요. 애타게 기다릴 텐데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 강 건너 마을에 가서 일하고 품값이라도 받아보자. 선비가 배를 타려는데 사람을 가득 실은 배가 위태롭게 보였어요. 그때 떠오르는 말, 위험하면 가지 마라. 선비는 얼른 배에서 내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배는 얼마 못 가 혼란 뒤집히고 말았어요. 위험하면 가지 마라. 고고 참 신통한 점깰세. 선비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또다시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래,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답할자. 나무를 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어요. 첩첩 산중이라 집도 사람도 없고 무심한 달만 휘영청 떠있었지요. 선비는 한운수 없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잠을 자려는데 슬슬 배가 고파왔어요. 선비는 혹시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주위를 더듬거렸어요. 옳지, 여기 둥그스름한 게 있구나. 나무 열매인가? 선비는 그것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고는 화들짝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졌어요. 해, 해, 해골이다! 그때 갑자기 해골더미에서 괴물이 벌떡 일어났어요. 식은땀이 삐질삐질, 다리가 후들후들. 선비는 너무 무서워 멍하니 서있었어요. 그때, 무서우면 춤을 춰라라는 점괴가 떠올랐어요. 선비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비가 춤을 추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덩실덩실 더덩실 더덩, 덩실덩실 더덩실 선비가 춤을 추는 동안 함께 춤을 추던 괴물이 잘생긴 젊은이로 변했어요. 고맙습니다, 선비님. 저는 본래 옥황상재님 문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를 지어 흉축한 괴물이 되었지요. 옥황상재님은 저에게 사람과 함께 춤을 추어야 원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동굴에 왔던 사람들은 괴물의 모습을 보고 놀라 기절하거나 죽어버렸던 거예요.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말씀해 보세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싶소. 그러자 젊은이는 바위 하나를 가리키며 그 바위 밑을 파보라고 하고 사라졌어요. 선비가 커다란 바위 밑을 파보니 어른 키만한 산삼이 가득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산삼을 지게에 가득 찌고 산을 내려갔어요. 무서우면 춤을 춰라. 허허, 참으로 신통한 젊개일세. 집에 도착하자 부인이 벗어빨로 달려나와 반겨주었어요. 선비도 너무 반가워서 부인을 얼싸 안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라는 젊개가 떠올랐어요. 선비는 마당에 납작 엎드려 설설 기었어요. 그때 마루 밑에 숨어있던 도둑과 눈이 딱 마주쳤죠. 도둑은 깜짝 놀라 주랭랑을 쳤어요.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허허, 정말 신통한 젊개일세. 선비는 부인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 뒤 선비 부부는 산삼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반겨주면 설설 기어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